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한동훈 씨는 상당히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공천을 잘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씨는 그냥 자신 만만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볼 때는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어리석은가 하니까 사람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실상 실제 선거에서 일어났고 일어날 것을 전혀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가 망신할 겁니다 아마. 제가 악담이 아니고 실상을 보지 않으면 그러면 본질을 보지 않으면 반드시 뭡니까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신문을 보게 되면 오늘 이것이 동아일보 일면 톱기사입니다. 전체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는 기사들이 지금 쭉 지면을 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친윤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해야 된다. 김경률은 사퇴 생각이 없다. 한동훈은 자기가 비대위원장이 되어 보니까 용산과 일정한 거리를 둬야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한 모양입니다. 비대위원장 지명 이후에 한 달간 거리두기. 여당은 윤심으로 총선 어렵다 판단. 용산의 머리 조아리지 않겠다는 의미.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저는 양재물도 마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여러분 참 불편한 이야기지만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씨가 실상을 볼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여러분들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완전히 이름 까발겨져 가지고 저는 2021년도 4월 7일에 실시했던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맞게 최선을 다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야당이었습니다. 야당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다행히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지만 완전히 뭐죠.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전에도 4월 10일 총선 4월 7일 보궐선거를 가지고 끊임없이 국민의힘의 여러분들 뭔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 가량의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발생한 겁니다. 기사 회생이란 여러분들 표현이 딱 적합할 정도로 윤 대통령은 24만 7077표 차이로 아주 그냥 거의 기적적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1번 2번 3번은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4번 5번 6번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 이름들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일어났고 2020년 4.15 총선과 4.7 보궐선거가 완전히 뭡니까. 대중들에게 다 부정선거를 어떻게 했는지가 다 까발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 때도 침묵했고 정권인수위원회 시절에도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본인이 여러분들 권력을 지고 난 다음에 처음 실시했던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어떤 종류의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말씀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또 윤 대통령 하에서 2022년 또 6월 1일 일어난 겁니다. 이것도 다 까발겨 가지고 다 여러분들 제가 공개를 하고 호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5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하고 여러분들 뭐죠? 살갗이라도 서치게 지나가게 되면 무슨 병이라도 여러분들 온물가 두려워하듯이 다 외면한 겁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무지막지한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울산광역시 울산교육감선거에서는 조작값 35%로 우파교육감 후보인 김주홍 후보를 낙선시키고 당선자를 낙선시키고 낙선자인 인창수 후보를 당선시키는 민주노총 지지를 받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선거인 4월 5일 보궐선도 다 까발리게 가지고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도 어떤 노력도 안 했고 대통령실도 어떤 노력도 안 했고 윤 대통령도 어떤 노력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어마어마하게 조작질을 당한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35%의 득표수가 조작이 됐고 조작기법은 통합선거인명부의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를 뻥띄게 해 가지고 37,453표의 위조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진기훈 더불당 후보안께 넘겨준 겁니다. 1번부터 6번 과정까지 현직 대통령이었던 3번부터 6번까지 어떤 종류의 여러분들 노력도 국민의힘이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언제부터 국민의힘이 움직였는가 하니까 2023년도 11월부터 공정선거 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총선을 몇 달 앞둔 시점에 지금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를 가지고 선관위하고 여러분들 실랑이를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빈이나 사무총장이 가 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게 여러분들 지금 실랑이를 벌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너무나 다들 무책임하고 제가 한국의 공적기관들의 능력이나 정직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분단 국가에서 국가의 공적기관이 이 정도로 뭡니까 기강이 물러나고 기능을 못하게 되면 전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뭘 제대로 하겠냐 이야기죠. 대통령하고 한동훈 씨는 우리가 공천자라면 4월 10일 총선에서 크게 이길 걸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보도 내용을 쭉 보게 되면 한동훈 씨는 자신이 만만할 정도가 아닌 겁니다. 제가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정신 차려라. 너는 4월 11일 날 그냥 그만두게 된다 이야기죠. 네가 그만두고 집에 가면 집이 부유하고 너도 똑똑하고 하니까 너는 타결 안 받겠지만 국민들이 이제 얼마나 고생을 하겠냐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교인 님이 윤통은 어디까지 알까요 어디까지 알겠니까 뱃속까지 다 알겠지. 사냐이 님이 말씀 잘하셨네요 다 알죠. 내보다 더 잘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세상 살면서 실제 상황이나 실제 모습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직시하지 않으면 그거는 투자건 뭐든 대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이 보셨지만 이게 2016년과 2020년도 경기 시흥시열에 여러분들 선거입니다. 이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2016년 조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차익값 크기가 작고 불규칙적입니다. 2020년 조정식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사무총장일 겁니다. 5선 의본일 겁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김성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표를 가져다가 사전 투표를 훔쳐다가 조정식 후반께 더한 흔적인 겁니다. 좌우대칭에 김성은 항상 마이너스 차익값이 조정식은 플러스입니다. 이런 선거를 한 겁니다. 이런 선거를. 이런 선거가 2024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훨씬 더 심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게 실상입니다. 실제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서울 마포구의 정청래 후보가 출마했던 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후보. 이게 여러분들 2016년 선거입니다. 이 선거도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수치가 좀 작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이 김성동 후보를 보시게 되면 서강동 같은 경우는 당일 투표에 비해 사전 투표가 13% 적습니다. 합정동은 13%와 서교동은 서교동은 16%와 적고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서 김성동 후보에 그다음 합정동은 13% 적고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율은 사전 투표 사이에 13% 16% 15% 이렇게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이건 선거가 뭔가 하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수를 만드는 것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 한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천 연수구 의료 아니고 인천 연수구 갑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2016년 총선은 사전 투표를 조작을 안 한 겁니다. 2020년 총선은 야무지게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에서 다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이게 2024년에 일어날 일이죠 이게 2024년에 일어날 일을 2016년 총선 이후에 유일하게 정직한 선거는 2016년 선거밖에 없거든요 일부에서 조작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조작을 안 했거든요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정부시 갑입니다. 의정부시 갑. 이 문희상 씨가 나오셨을 때 이때는 조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값이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좀 교차를 하고 되게 오영한 소방관 출신이 나오셨던 데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후보 의정부 마이너스 5% 의정부 이동 마이너스 8% 큰값을 조작을 안 했지만 한 20% 정도 조작을 했겠네요. 경기 의정부 갑. 이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감각이 아니고 일어난 일을 숫자가 증언하는 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서울중남구 갑입니다. 손을 안 댄 거죠 2016년도에는. 이 차이값 크기를 보시기만 다 거의 대부분 오차범위 0에서 3% 이낸 겁니다. 이건 조작을 해놓으니까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김삼한 것은 전체 마이너스 서영교는 플러스 오차범위를 대부분 벗어놨지 않습니까 7%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한동훈 씨가 대한민국 선거가 이게 득표수를 만든다는 부분들을 완전히 그냥 깡무시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실상 실제 일어난 문제를 입을 다무는데 공천 자리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서울은 거의 전폐할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변이 생길 가능성도 있겠지만 서울에서는 크게 패배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에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줬는데 꼼짝도 안 했지 않습니까 공천 자라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허황된 겁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미련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거짓된가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위선적인가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비과학적인가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낭만적인가 한동훈 씨 앞에 여러분들 얼른거리는 지지자들이 보이니까 전부가 다 표를 주는 걸 아마 착각하는 모양인데 정말 유치하고 정말 어리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인 거죠 실상과 실제 모습이 이미 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번번이 어떻게 그렇게 당하냐 이야기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마친 다음에 4월 10일에 일어날 시나리오까지 다 제시를 했는데 불구하고 공천 자라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정말 내가 볼 때는 황당한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